성도물류시 슈퍼 에우틴 스탠드 서큘레이터 총 2개 무료 오늘의 의뢰인 가족을 위해 제대로 된 암보험을 찾고 계신다고요?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에 매달 드는 돈이 얼만데 내 암 치료비까지 든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그렇죠 암은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경제 질병이니까요 아직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제가 암 걸려서 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암에 걸리면 당장의 생계 유지가 문제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크게 보장받아야겠네요 이 양반 30년씩 퇴직금인데 암 치료비로 들었으면 안 되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크게 크게 맞어 맞어 노후자금은 지켜야지 평생 모은 노후자금 암 때문에 위협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필요한 암 대비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억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1억은 넘어야지 1억은 넘어야지 의뢰인을 위한 암보험은 바로 이겁니다 AIA 생명 우배당 원스톱 슈퍼 암보험 슈퍼 암보험은 일반암도 여성암도 고액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우와 진짜 저희의 선택은 AIA 무배당 원스톱 슈퍼 암보험 박진우씨 이거 제가 계약할게요 얼마나 넓고 큰 보장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하긴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하긴 반드gress